자, 자, 짤릴 때 짤리더라도 밥은 먹으러 가자. 추우니까 구내식당으로 가시죠. 오케이. 언제 백수될지는 모르는데 긴축 재정이다. 윤호는? 전화 한 번 해봐야겠다. 가시죠. 어? 보현아, 안녕? 아니다, 다시. 한보현, 안녕? 내가 보현이 아빠야. 보현아, 안녕? 아니다, 다시. 한보현, 안녕? 내가 보현이 아빠야. 보현이 생부죽 인간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보현이, 보현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알면 큰일 나. 나도, 나도 보현이도 위험하다고.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보현이 사라져야 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참, 따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몇 살이에요? 주보현? 엄마랑 성이 같네요. 그럼, 아빠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보현이 아빠야. 한민수 씨, 당신 누구예요?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만나서 말씀드리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 보현이가 왜 한보현이에요? 거짓말이죠? 나한테 장난친 거죠? 장난 아닌데. 보현이 한보현 맞아요. 언니한테 물어봐요. 아,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당신이, 보현이 생부라고. 이제서야 보현이 엄마 아빠가 한자리에 만났네요. 반가워요. 나, 보현이 아빠입니다. 나, 보현이 아빠가 한자리에 만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